자기만 아는 거인 오스카 와일드 매일 오후가 되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거인의 정원에 들러 놀곤 했다. 거인의 정원은 부드러운 초록빛 풀밭이 펼쳐진 넓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꽃밭 여기저기 아름다운 꽃들이 별처럼 피어있었다. 봄이면 차분한 은분홍빛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복숭아 나무도 열두 그루나 있었다. 새들이 나무에 앉아 달콤한 노래를 부르면 아이들은 놀이를 멈추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곤 했다. 여기 있으면 정말 행복해! 하고 아이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인이 돌아왔다. 거인이 코널 지방에 사는 괴물 친구에게 놀러가 있던 7년 동안 성은 비어있었다.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었던 거인은 7년이 지나자 할 말을 친구에게 모두 다 해버리고 자기 성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성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여기서 뭣들 하는 게냐! 거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자 아이들은 모두 도망가버렸다. 이곳은 나만의 정원이야! 나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여기에서 놀아서는 안 돼! 그래서 거인은 정원에 높은 벽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경고를 써붙였다. 이곳에 함부로 들어오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만 아는 거인이었던 것이다. 이제 불쌍한 아이들은 놀 데가 없었다. 길에서 놀아보려고 했지만 길은 먼지의 돌투성이여서 놀기 좋은 곳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벽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그 안에 아름다운 정원에 대해 말하곤 했다. 그곳에서 놀 땐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리고 봄이 왔다. 온 나라에 꽃과 새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자기만 아는 거인의 정원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새들은 더 이상 노래하려 하지 않았고 나무들도 꽃 피우는 것을 잊어버렸다.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풀밭에서 고개를 내밀었다가 경고문을 보고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다시 땅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잠들어버렸다. 신이 난 건 눈과 서리뿐이었다. 봄이 이 정원에 오는 걸 잊어버렸나 봐. 여기에서 1년 내내 살아도 되겠다. 눈과 서리가 신이 나서 외쳤다. 눈은 거대한 흰 외투로 풀밭을 덮었고 서리는 나무들을 모두 은빛으로 칠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북풍을 초대했다. 북풍은 모피로 몸을 감싸고 하루 종일 으르렁거리며 정원을 돌아다니다가 굴뚝을 날려버렸다. 여기는 정말 즐거운 곳이군. 우박한테 놀러오라고 해야지. 그래서 우박이 놀러왔다. 우박은 매일 3시간씩 지붕 위에서 우르르 하며 슬레이트를 부숴버렸다. 그러고는 전속력으로 정원을 질주하며 돌아다녔다. 우박은 회색 옷을 입고 있었고 입김은 얼음 같았다. 왜 이렇게 봄이 늦게 오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날씨가 바뀌어야 할 텐데. 자기만 아는 거인은 창가에 앉아 차갑고 흰 정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봄은 오지 않았다. 여름도 마찬가지였다. 가을은 정원마다 황금빛 열매를 맺게 했지만 거인의 정원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 거인은 자기밖에 몰라 하고 가을은 말했다. 그래서 거인의 정원은 늘 겨울이었다. 북풍과 우박과 서리와 눈이 나무 사이를 춤추며 돌아다녔다. 어느 날 아침 거인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다. 그 소리가 너무 달콤해서 거인은 궁정악단이 지나간 거라고 생각했다. 사실 작은 홍방울새가 창가에서 노래하는 소리였을 뿐인데 새소리를 들은 지 너무 오래된 거인에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렸던 거다. 그러자 우박이 머리 위에서 춤추는 것을 뚝 그쳤고 북풍도 으르렁거리기를 멈췄다. 여다지 창을 통해 달콤한 향기가 풍겨왔다. 마침내 봄이 왔나보다. 거인은 이렇게 말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다. 대체 거인은 무엇을 보았을까?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다. 벽에 난 작은 구멍으로 아이들이 기어들어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이었다. 나무마다 작은 아이가 하나씩 앉아있는 게 보였다. 나무들은 아이들이 다시 온 게 너무 기뻐서 꽃을 가득 피우고 아이들의 머리 위로 부드럽게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새들도 기뻐서 제잘거리며 날아다녔고 꽃들은 풀밭에서 고개를 내밀어 웃고 있었다. 정말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런데 저 멀리 정원의 한쪽 구석만은 아직도 겨울이었다. 정원에서 제일 구석진 그곳에 한 아이가 서 있었다. 그 아이는 키가 너무 작아서 나뭇가지에 손이 닿지 않자 나무 주위를 돌아다니며 슬피 울고 있었다. 불쌍한 나무는 아직도 눈과 서리에 덮여 있었고 북풍이 무섭게 으르렁거리며 주위를 돌아다녔다. 나무가 이리 올라오렴 꼬마야 하면서 가지를 아래로 축 늘어뜨려 주었는데도 아이의 키는 가지를 잡기에는 너무 작았다. 그 모습을 내다보던 거인의 마음이 눈녹듯 녹았다. 내가 얼마나 못됐었던가 봄이 오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저 불쌍한 작은 아이를 나무 꼭대기에 올려줘야지. 그리고 저 벽을 모두 부숴버려야겠어. 내 정원이 영원히 아이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거인은 자신이 했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쳤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갔다. 하지만 아이들은 거인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쳐버렸고 정원에는 다시 겨울이 왔다. 하지만 유독 그 작은 아이만은 도망치지 않았다.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서 거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거인은 아이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 두 손으로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 나무 위에 올려주었다. 그러자 나무에는 순식간에 꽃들이 활짝 피고 새들이 다시 날아와 노래하기 시작했다. 작은 소년은 두 팔을 거인의 목에 두르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거인이 더 이상 심술 굳지 않다는 걸 알게 된 다른 아이들이 다시 뛰어들어오자 정원에도 다시 봄이 왔다. 아이들아 이제 이곳은 너희들의 정원이란다. 하고 거인은 말했다. 그리고 커다란 도끼를 가져와 벽을 허물어버렸다. 열두시가 되어 시장으로 향하던 사람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에서 거인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그곳에서 놀다 저녁이 되자 거인에게 와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친구는 어디 있니? 내가 나무 위로 올려줬던 그 아이 말이다. 그는 자신에게 입을 맞춰주었던 그 아이가 제일 좋았던 거다. 모르겠어요. 가버렸나 봐요. 그러면 내일도 꼭 여기 다시 오라고 얘기해주렴. 하고 거인이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고 그전에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거인은 몹시 슬펐다. 이제 매일 오후가 되면 수업을 마친 아이들은 거인과 함께 정원에서 뛰어놀았다. 하지만 거인이 사랑했던 그 아이는 다시 오지 않았다. 거인은 아이들 모두에게 잘해주었지만 그 작은 친구를 잊지 못했다. 그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 거인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세월이 흘러 거인은 늙고 쇄약해졌다. 더 이상 아이들과 뛰놀 수도 없어서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아 아이들이 정원에서 즐겁게 노는 걸 바라볼 뿐이었다. 내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많지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은 바로 아이들이야. 하고 거인은 중얼거렸다. 어느 겨울 아침 거인은 옷을 껴입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겨울이 싫지 않았다. 왜냐하면 겨울은 단지 봄이 고난 잠을 자고 꽃들이 휴식을 취하는 때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거인은 놀라서 눈을 비비며 정원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다. 정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에 하얗고 예쁜 꽃이 가득 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나뭇가지는 모두 황금이었고 은으로 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거인이 그토록 사랑했던 작은 소년이 서 있었다. 거인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 정원으로 나갔다. 그리고 서둘러 풀밭을 가로질러 아이에게로 다가갔다. 아이에게 가까이 갈수록 거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대체 누가 너를 이렇게 아프게 했단 말이냐? 아이의 손바닥과 작은 발등에 못이 박혔던 자국이 나 있었던 거다. 감히 누가 너를 이렇게 했었느냐?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 커다란 칼로 그를 죽여버릴 테다. 거인이 울부짖었다. 아니다. 이것은 사랑의 상처이니라. 아이가 대답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거인이 물었다. 갑자기 신비한 경외심을 휩싸인 거인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는 거인을 향해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대는 언젠가 나를 그대의 정원에서 놀게 해 주었다. 오늘은 내가 그대를 나의 정원으로 데리고 가리라. 그곳은 바로 천국이니라. 그날 오후 아이들이 정원에 뛰어들어왔을 때 거인은 온몸이 하얀 꽃으로 뒤덮인 채 나무 아래에 죽어 누워 있었다.